해외 팬이 주목하는 월드 넘버원 K-POP 차트쇼 엠카운트한 오늘의 출연자 리스트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더 강하게 더 높게 아름답게 돌아온 다섯 명의 감내 스카라 아주 실력 잘한 노래가 들었어. 지친 하루를 안아주는 감미로운 목소리 발라드 황제 성시경 제가 랩하고 싶어요. 어린이에게까지 랩을 전파시킨 부다 사운드의 힙합 브라더 45RPL 세상을 흔드는 폭풍 가창력 열정 충만한 무대의 주인공 다비치 결단력이 빛났던 것 같아요. 그런 판단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 다육의 선배를 위협하는 실력화 아이돌의 가창력 전쟁 그리고 9월 3일쯤 엠카운트한 와인홀 비너스의 무대로 스타!